전설야담 특집 파란만장 아메호사 설화 9편 모음 전설야담 중에서 파란만장 아메호사 설화 9편을 모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전설야담 불심 검문당한 아메호사 1822년 3월 16일 홍문관 교리 박매겸은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차 후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하던 그에게 순조 임금은 봉서 한 통을 내밀며 지방으로 내려가 잘했으면 좋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서대문 밖으로 나와서 봉서를 열어본 박매겸은 당황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메호사 임명장과 함께 사목 한관 마폐 하나 유척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목은 공적인 일에 관하여 정해진 규칙 즉 업무지침서이고 유척은 자막대처럼 곱고 바르게 일을 처결하라는 상징물이자 범죄수사나 시체검시에 사용되는 노세로 만든 표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박매겸은 사실 지방 출장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명인지라 어쩔 수 없이 가족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급히 평안남도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박매겸은 신중하면서도 약간 장난기가 있는 성품이었는데 길을 걷다가 길가에 눈이 먼 점쟁이가 한 명 앉아있기에 재미삼아 점을 쳐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박매겸은 앉으면서 허리춤에 찬 마폐를 살짝 흔들어 일부러 소리가 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점쟁이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오호! 보인다! 보여! 손님은 자석을 차고 있으니 직원이시겠구먼! 내가 점괴를 보아하니 반드시 이 지방에서 이름을 크게 알리게 될 것이오! 장림 점쟁이는 마폐가 부딪쳐나는 소리를 패철로 오해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패철은 지관이 갖고 다니던 지남철을 이루는 말입니다. 점쟁이의 예언을 들은 박매겸은 속으로 흐! 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쯤 박매겸은 이름이 나기는커녕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매겸이 한 달쯤 평안남도를 돌아다니며 가끔 빌이 적발된 수령을 혼내주자 순식간에 암행오사와 친하다며 아정과 백성들을 협박하는 사기꾼들이 등장했고 심지어 가짜 암행오사도 나타났습니다. 소문을 들은 박매겸은 도내의 여러 고울에 공문서를 보내 사기꾼들을 붙잡으라고 명예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어느 고울에 들어선 박매겸은 관하 사람들이 자신을 은밀히 미행한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암행오사 사칭 사기꾼으로 의심하여 자신의 동태를 살피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여기서도 박매겸은 장난기가 발동했기에 고갯마루에서 일행을 다음 목적지로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박매겸이 예상한 대로 잠시 후 아전과 나절들이 다가와서 불신검문을 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암행오사가 요즘 우리 지역에 왔다는 거 아시는지요? 박매겸이 알고 있다고 대답하자 아전들은 암행오사를 사칭하는 가짜오사가 있다는 것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도 안다는 박매겸의 대답은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자기들끼리 바라보며 수상적은 놈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나절 중 한 명이 허리춤을 살짝 걷은 채 포숭줄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무엇인지도 당연히 아시겠군요? 말을 마친 나절은 금방이라도 박매겸은 체포할 기세였습니다.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대답 내용에 상관없이 바로 붙잡힐 상황이었습니다. 박매겸은 이리도 커질까 싶어서 물음에 답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지으며 자신의 도포자락을 살짝 들어 보이면서 물어보듯 말했습니다. 박매겸의 허리춤에 있는 마페를 보나전과 나절들은 기세등등하던 점점과 달리 흙빛 얼굴이 되더니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다투어 언덕을 뛰어내려갔는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뒤따라 도망치던 사람들도 발이 엉켜 모두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박매겸은 천천히 다가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겁먹지 마시게 우리 모두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니 맡은 바 위치에서 자기 열심히 하면 되는 걸세. 이렇게 자신을 추적한 관하 사람들을 위로한 박매겸은 유희 그 자리를 떠나 고개 넘어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고울 수령이 가짜 암행어사를 잡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고울은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소동은 마을 사람에게 전해져 큰 웃음을 안겼다고 합니다. 전설 야담 백정조카와 어사 어유령 1720년 6월 숙종이 세상을 떠나고 장희빈 아들이 조선 제20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경정은 이듬해 어유령 조영세 권익관 서정석 이성령 조문명을 삼남의 좌도와 우도로 나눠보내 민심을 살피게 했습니다. 이중 어유령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어유령은 호방한 성격에 해악에도 능한 인물이었는데 어사로 명을 받아 지방으로 내려가던 도중 우연히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충청도 서산의 어느 양반집 대문에 큰 글씨로 어유령 어사 조카님 마을에 오시면 삼촌에게 꼭 불러주시오 라고 적혀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유령은 서산에 아는 삼촌이 없으니 해계한 일이었습니다. 어사를 뒷대로 이용하는 사기꾼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어유령은 서둘러 서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유령은 수소문하여 그 집을 찾아가서 유숙을 청했습니다. 대문에 어사 방문 요청 그리 붙은 그 집은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집으로 짐작될 만큼 무척 컸습니다. 지나가는 낙은의 이후만 하룻밤 신세질까 합니다. 방으로 안내된 어유령은 주인을 불러 술 한잔 마시자고 청했습니다. 주인과 인사 나눈 후 어유령이 지나가는 듯한 말로 물었습니다. 대문에 붙여놓은 글을 봤수만 무슨 일이 있기에 어사를 그렇게 찾으시는지요? 주인은 어사와 잘 아는 사이인데 얼굴을 본 지 오래되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어유령이었시다. 어유령은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어찌 얼굴을 몰라보냐고 또 물었습니다. 깜짝 놀란 주인은 엎드려 절하면서 죽여달라고 사죄했습니다. 어유령이 크게 화를 내는 대신 이제 진짜 이유를 말해보라고 권하자 주인은 그간의 사연을 고백했습니다. 주인은 원래 경상도 진주에서 소 돼지 잡는 백종으로 살던 박지수였습니다. 신부는 미천하지만 재물 모으는 능력이 남달리 뛰어나서 많은 토지와 재물을 소유했는데 그걸 알고 고울 수령과 관리들이 마을에 행사가 있거나 양반들끼리 풍류를 즐길 일이 있으면 그 비용을 모두 백종에게 부당께 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어쩌다 거부하면 상놈이 양반 요구를 무시했다며 불러다 권장을 치고 자신들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괴롭혔습니다. 그렇지만 백종은 어디에도 양반들 횡포를 하소연할 때가 없었습니다. 백종은 평소에 병들거나 가난한 자를 돕는 등 의로운 일을 많이 행했으나 은혜를 받은 사람조차 백종이란 이유로 멸시했습니다. 그나마 마흥시 착한 이방 최영득이 백종을 위로해줬기에 이들은 의영제처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박지수는 어느 날 최영득에게 백종 신부니 평생의 한인이 힘을 좀 써서 양반으로 만들어줄 수 없겠냐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최영득은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꼭 꼬였습니다. 며칠 후 진주의 암행호사가 출두했을 때 가난한 이방 최영득이 관청에 돈을 가져다 쓴 일이 발각되어 하옥됐으니까요. 곤장맞다 죽을지도 모를 위험에 처한 최이방은 급히 박지수에게 도와달라 요청했고 박지수는 기꺼이 대납하여 방면되도록 보아주었습니다. 최영득은 꼭 은혜를 갚겠라는 말로 살해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부임한 진주 목사가 최이방을 불러 좌수에 적합한 자를 추천하라고 말하자 큰 신세를 진 바 있는 이방은 박지수를 추천했습니다. 직첩을 받은 박지수는 하루아침에 면천되고 출세했으나 진주 양반들의 반발로 3일 만에 쫓겨났습니다. 일정의 3일 전화였던 셈이지요. 하지만 박지수는 좌절하지 않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좌수 임명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박지수는 최영득에게 크게 살해한 뒤 논밭을 팔아 충청도 서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없는 서산에서 박지수는 양반 행세하며 사서 상경을 아는 채 하고 집에 여러 노비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반이 되려면 집안에 훌륭한 표수를 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박지수는 자랑할 조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행여 들킬까 싶어 양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유용호사가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와 이정 사이라고 뒤늦게 자랑했습니다. 이정은 이모와 이모부의 자식을 이루는 말이니 삼촌과 조카 사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심쩍 오하자 박지수는 과감하게 대문에 글을 써 붙여두었습니다. 어사가 설마 서산으로 찾아오지는 않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으면서 도박을 한 것이지요. 박지수는 여기까지 말한 후 다시 한번 죽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처지종을 파악한 어유용은 엄한 호통을 치지 않고 박지수의 귀에 뭔가를 조용히 말했습니다. 뜻밖의 말을 들은 박지수는 눈을 크게 뜨고 강격하여 엎드려 절하며 눈물을 흘리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유용은 관하에 암행호사 출동하여 공적인 일들을 처리한 뒤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친척 어른이 사시는데 이제 가서 인사를 드려야겠소. 어유용은 박지수의 집으로 가서 마치 이제야 찾아온 듯 처신하면서 마중 나온 박지수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삼촌에게 행해야 할 예를 지킴으로써 진짜 가족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함이었지요. 박지수는 큰 잔치를 벌여 마을 사람 모두에게 맛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전날 밤 어유용이 박지수의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양반 노릇 한번 하게 해주리다였고 이튿날 실제로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이 설아의 주인공 어사를 박문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박지수와 이름이 비슷한 데서 지어낸 이설입니다. 실제 어사가 누구였든 통큰 아량을 가진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설 야당 금주령과 밀주업자 그리고 암행어사 조선 영조 중력 심한 가문과 흉년으로 백성들의 아우성이 이 땅에 가득할 때의 일입니다. 영조는 곡식이 술로 낭비되는 걸 막고자 아예 술 자체를 마시지 못하게끔 전국에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술을 사고 팔 수 없는 세상이었지만 술 마다는 일부 술꾼들은 남몰래 술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다가 금방 그 수가 늘어났고 극기야 술을 비밀리에 만들어 파는 밀주업자도 등장했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지는 법이라 일부에서 비밀리에 술을 만든다는 말이 임금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분노한 영조는 선정관 유진왕을 불러 금주령 어긴 자를 어떻게든 잡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사흘 안에 금주어긴 자를 잡아오지 못하면 대신 벌을 받을 줄 알라 그날 유진왕은 퇴근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 첩의 집에 잠시 들러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 누웠습니다. 첩은 유진왕의 고민이 심각함을 눈치채고 술 마시며 머리를 식히라는 뜻에서 술병을 들고 나가 술을 사 가지고 왔습니다. 이 술은 어디서 났느냐? 유진왕은 첩이 가져온 술상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유진왕이 당황해하는 첩을 앞세워 술 사온 것으로 찾아가 보니 밀주업자 집은 가난해 보이는 초가였습니다. 유진왕은 거침없이 살인문 안으로 들어섰는데 방 안에서 선비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유진왕은 방문을 볼컥 열고 말했습니다. 금주계를 어긴 그대 목을 벼러 왔으니 나를 원망하지 말고 목을 내놓으라. 선비는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가 싶더니 이인의 사태의 위급함을 알아채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옆방에 있던 70노모가 기어나와 술을 만든 사람은 자기이니 외아들을 죽이지 말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빠 보이는 노모가 눈물을 흘리며 당곡히 호소하자 임무감의 기세 등등했던 유진왕은 마음이 흔들려 갈등에 빠졌습니다. 방 안의 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처분만 기다렸습니다. 유진왕은 보받은 칼을 다시 칼집에 놓으며 어허 내 목이 대신 날아갈 테지만 할 수 없지라고 중얼거리며 그 집을 나왔습니다. 사흘이 지나서 임금 앞에 나간 유진왕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거짓을 아뢰었습니다. 영전은 크게 화난 표정으로 유진왕을 물고 내라 명했습니다. 물고는 죄인을 죽이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니 당장 처형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밀주업자를 살려준 바람에 졸지에 목숨 이를 처지해 놓인 유진왕에게 잠시 후 바뀐 어명이 전달됐습니다. 멀리 금갑도로 유배 보내라 겨우 목숨을 건진 유진왕은 전화도 진도 근처의 외딴 섬 금갑도로 귀양을 갔습니다. 금방 풀려날 줄 알았던 유배가 8년이나 이어진 후에 유진왕은 옹주형감으로 복직됐습니다. 유진왕이 다시 관직을 얻자 그동안 뿔뿔이 흩어져 걸식하던 식구들이 모두 모여 대가족을 이뤘습니다. 유진왕은 원래 청녀만 관리였으나 대식구를 목여 살리기에 녹봉이 턱없이 부족하자 돈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글공이질을 했습니다. 글공이는 말이나 서의 털을 빗기는 빗모양 기구를 이루는 말이며 이에 연유한 글공이질은 관리나 토가 백성의 재물을 긁어들이는 짓을 기우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유진왕의 글공이질은 금방 주변에 소문이 났고 탕관오리로 지목되었습니다. 유진왕은 가난한 백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지만 재물을 빼앗긴 지역 유지들이 농민을 괴롭힌 까닭에 결과적으로 모두의 원망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한편 영전은 지방관리들의 토색질이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익보를 암행호사로 보내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여러 고우를 거쳐 옹주에 도착한 어사 이익보는 형감의 토색질을 샅샅이 조사한 후 어사 출두를 외쳤습니다. 글공이질하며 불안해하던 옹주 형감 유진왕은 자신의 팔자를 원망하면서도 드디어 올 것이 왔노라 생각하며 의연하게 어사를 맞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굽신거리는 사또들과 달리 당당한 태도로 어사를 대한 것입니다. 탕관오리 사또의 태도를 건방지다고 여긴 어사가 홀대 이유를 묻자 형감 유진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공관을 욕보이려는 자인데 영접은 무슨 영접인가? 어사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십여년 전에 칼을 들고 왔던 선정관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어사는 흥분을 감추고 옹주 형감에게 살아온 과거를 물었습니다. 옹주 형감 유진왕은 담담하게 자신의 지난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명으로 금죽에 오긴 자를 잡으러 갔다가 포민을 살려주고 대신 자기가 8년간 유배를 갔다 와보니 집이 풍비박산되어 있었노라 말했습니다. 유진왕은 거기에서 목매워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사는 옹주 형감에게 당신이 바로 그 선정관이냐고 물었습니다. 유진왕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어사 이익보는 일어나 큰절을 올리면서 평생 은인인 형감을 친형님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뜻밖의 반전에 유진왕은 눈앞에 있는 어사가 그때의 선비임을 깨닫고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의형제를 맺었으며 어사는 옹주 형감은 선치수령이라는 장계를 올렸습니다. 크게 느낀 유진왕은 글공의지를 멈췄고 다시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얼마 후 한양으로 올라온 이익보는 임금을 배웠을 때 사실을 아래면서 자신의 죄를 청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보고를 받은 영조는 두 사람의 해우 및 이익보의 처사를 나무라지 않고 칭찬했습니다. 이후 이익보는 판서에 유진왕은 통제사에 올랐습니다. 전설야당 노파와 총각의 눈물을 닦아준 어사 이도제 이도제는 1882년 과거 급제 후 이듬해 암행어사로 여러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는 경상좌도 암행어사로 지역을 돌아보고 징결 및 은루결을 색출해 징수한 수입으로 양전 실시를 주장했습니다. 징결은 묵은 논밭에서 거두는 조세에 은루결은 실제로 경작하고 있으나 토지 대상에서 빠진 토지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 이도제가 암행어사 신분으로 지리산에 들어섰다가 길을 잃었을 때의 일입니다. 큰 고개를 넘어 겨우 허름한 민가를 발견한 이도제는 부득이 하룻밤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숙을 허락한 가난한 노파는 해드릴 음식이 없다며 미안해했지만 이도제는 그냥 잘 자리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도제는 점심 저녁을 영거푹 굶어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노파 곁에 있던 딸은 손님이 무척 시장해 보인다면서 제사에 지을 욱살로 밥을 해드리는 게 어떠냐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욱살은 작곡으로 밥을 지을 때 그 위에 조그만 저 안채는 쌀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아버지 제사 때까지 어떻게든 마련해 보자꾸나. 처녀는 재빨리 밥을 지어 손님에게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이도제는 아주 적은 분량의 밥이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먹으며 마음씨 고운 처녀에게 어떻게 답례해야 할지 생각했으나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밖에 나갔던 노파의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잔치집에 다녀왔는지 떡과 전을 싸들고 들어섰습니다. 총각이 잔치 음식을 건네주자 노파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손님에게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호기만 면한 상태의 이도제는 음식을 받자 바로 먹지 않고 노파에게 음식에 대한 연유를 물었습니다. 노파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상당한 재산 가로 부유하게 지냈고 자신의 아들딸이 이웃 김진사의 딸아들과 정원한 사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가세가 빠르게 키울자 아들은 김진사 집에서 심부름하며 지내는 실정이었고 최근에 김진사가 파원을 선언하고 딸을 다른 부잣집에 시집 보내기로 했는데 내일이 바로 홀례식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김진사 집 처녀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거기를 다녀온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파의 얘기를 들은 이도제는 뭘 인정한 김진사 처사의 의분을 느껴 뭔가 생각했습니다. 이도제는 급히 편지를 써서 총각에게 주고는 20리박 군수에게 전하라고 시켰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만큼 총각은 그곳까지 달려가서 편지를 전했습니다. 군수는 이도제가 어사 신문을 밝히고 쓴 편지를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고 편지를 가지고 간 총각 덕성에게 3억 원대를 차려입히고 본인에 소용되는 모든 물건을 빠짐없이 준비하시오. 명일 신랑을 데리고 올 때 육방관속과 기약을 잡히고 사토가 직접 따라오시오. 또한 별도로 가마두체를 총각 집으로 보내주시오. 다음 날 아침 덕성 총각은 군수가 마련한 홀례 복장을 차려입은 후 백마 타고 출발했습니다. 육방관속이 따르고 기약 풍류로 나가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홀례식보다 이른 시간에 풍악을 잡은 상태에서 옛날 정원했던 사위 독성이 김진사 집을 향해 오자 김진사는 정신이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상관없이 사토는 어사부터 찾았습니다. 김진사가 어사라는 말에 깜짝 놀라는 순간 이도제가 모습을 드러내며 김진사에게 물었습니다. 덕성이와 내 딸이 정원한 적이 있는가 김진사가 힘없이 그렇다고 답하자 어사는 그렇다면 혼인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재차 물었고 김진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덕성은 평소 서로 좋아해왔던 김진사 딸과 홀례식을 치르고 김진사 사위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김진사 딸과 결혼하려던 예정된 신랑이 나타났습니다. 이도제는 어리벙벙한 표정을 지은 신랑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놀랐겠지만 예쁘고 참한 색실을 준비해 두었다네. 어사 이도제는 덕성의 누이를 추천했고 신랑은 어사의 추천을 받아들여 홀례를 올렸습니다. 이로써 덕성과 김진사 딸 그리고 덕성 누이와 새 신랑의 홀례가 연이어 치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어사의 능숙한 일처리에 놀라워하며 감탄했습니다. 오직 약속을 어기려한 김진사만 부끄러워 어찌할 바 몰라 했습니다. 모든 홀례를 마친 뒤 이도제는 김진사에게 원형이종을 말했습니다. 원형이종은 사계절 하늘의 작용에 따라 올바르게 행한다면 만사가 순조롭게 진척됨. 즉 사물의 근본 원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김진사는 덕성과 딸에게 재산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 서동을 박문수의 일화로 소개한 전설도 있으나 그의 명성을 빌린 것입니다. 전설 야담 여인과 사냥꾼에게 훈계받은 아메워사 조이는 성리학 기틀을 마련한 초기 사림파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성경 때 실시한 사가 독서의 첫 번으로 뽑힐 정도로 성경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사가 독서는 유능한 젊은 관료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만 전념케 하던 제도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 조이가 성경의 명을 받아 호서 지방의 어사로 돌아다닐 때의 일입니다. 조이는 여러 고울을 거쳐 성리산으로 들어갔다가 날이 저물자 외딴 집을 찾아가 하룻밤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에 있던 여인은 처음에 곤란하다고 거절했으나 나그네가 거듭 사정하자 어쩔 수 없다는 듯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인은 나그네에게 밥상을 차려주었고 배고픈 조이는 보리밥 일지연정 맛있게 먹었습니다. 방은 하나뿐이어서 두 사람은 함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조이는 먼저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추운 날씨여서 그런지 밤이 깊어지자 여인도 조이 옆에 누웠습니다. 그때까지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눈만 감았던 조이는 잠버릇인 양 슬며시 자기 한쪽 다리를 들어 여인의 다리에 올렸습니다. 여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조이는 자기 다리를 조금 더 들어 올려 여인의 배 위에 얹고는 여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때도 가만히 있는다면 여인도 나그네에게 마음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만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켜더니 나그네에게 말했습니다. 모렴치한 남자이기에 버릇을 고쳐야 하니 어서 일어나시지요. 음흉한 작전이 들통난 조이가 머쓱한 표정으로 일어나자 여인은 나그네에게 종아리를 걷게 하더니 가느다란 막대기로 때렸습니다. 조이는 자신의 처사를 반성하며 매를 맞았습니다. 몇 차례 휘두른 끝에 막대기가 부러지자 여인은 지금부터는 얌전히 주무시라고 말했습니다. 조이는 대단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여 물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 것이요? 나그네의 물음에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름은 정조와 순결을 유지함에 있습니다. 어서 조용히 주무시지요. 조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간 직후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여인은 그 사내에게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부부는 나가서 뭐라고 말을 나눴고 조이는 걱정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밧줄을 가져온 사내는 나그네를 깨워 자기 부인을 욕보이려 했다면서 마당 앞 나뭇가지에 매달았습니다. 이어 사내는 활로 나그네를 겨눈 후 끈을 맞춰 떨어뜨렸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 조이는 놀라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내는 나그네를 풀어주면서 잘해야 한서 감이군 이라 말하며 웃고는 앞으로 바르게 살라고 훈계했습니다. 놀림을 받고 그곳을 빠져나온 조이는 포은읍에 와서야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분한 생각이 든 조이는 그놈을 시제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군수를 시켜 잡아오게끔 했습니다. 그 사내의 정체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조이는 수화를 시켜 사냥꾼을 나무에 매달게 한 뒤 포절로 하여금 화살을 쏘아 꿈만 맞추게 했습니다. 슝! 화살이 날아가 끈을 정확히 맞췄고 사냥꾼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냥꾼은 화살이 날아올 때는 물론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놀라는 기색없이 눈만 몰뚱그렸습니다. 긴장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이가 사냥꾼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느냐? 죽음이 무섭지 않느냐? 이에 사냥꾼은 답하길 마음이 바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조이는 네 말이 옳다며 고개를 끄덕였으며 자네의 정절부인에게 안부나 전해라 라고 말하며 사냥꾼을 돌려보냈습니다. 여인에게 수작 걸었다가 패철이 맞고 자성한 어사 조이는 이후 몸가짐을 한층 바르게 했다고 합니다. 전설 야당 연쇄살인을 해결한 어사 박문수 어사 박문수가 하인 돌새를 데리고 전화도를 암행할 때의 일입니다. 지금의 완주 지역을 걷다가 우연히 농부 몇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금장수 미역장수 생강장수 등이 요즘 보통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농부는 몸이 처참하게 망가진 시체를 강가에서 보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농부는 시체의 행색을 보니 상인 같던데 어찌 그렇게 흉하게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박문수가 대화에 끼어들어 무슨 얘기냐고 묻자 농부들은 근자의 상인들이 찾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에 맞은 듯 심하게 상한 죽음이 마을 강가에서 연달아 발견됐다며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온몸을 망치해 맞아 죽은 것 같아서 끔찍하다이다. 박문수는 이곳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시 길을 나선 박문수는 길가에서 미역장수를 만났습니다. 그럼 그렇지 상인이 안 다닐 리 없지라고 생각하며 그 상인을 봤는데 미역장수는 연신 주변을 두리봉거리며 몸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묻자 미역장수는 함께 미역을 팔던 형이 갈림길에서 잠시 헤어진 후 돌아오지 않아서 찾는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리엇리엇 넘어가기에 미역장수는 마음이 조급해져 어찌할 줄 몰라 했습니다. 어두워지면 사람 찾는 일을 내일로 미뤄야 하니까요. 이곳에서 미역을 판 적이 있어? 미역장수가 아직 한 건도 팔지 못했다고 답하자 박문수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그 미역을 모두 샀습니다. 그리고는 미역장수에게 자신이 찾아볼 테니 주막에서 하루 보내며 기다리라고 권했습니다. 옷을 받고 입은 박문수는 돌새와 함께 미역장수의 형이 걸어갔다는 북동쪽 방향 상길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산 중턱에서 수상한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초가가 아닌 기와집이었는데 평지가 아닌 상골의 기와집이라니 조금 의심적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집 앞으로 가서 미역 사료를 크게 외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에서 한 여인이 통곡하며 나오더니 자기 남편이 죽었다며 특이한 일을 부탁했습니다. 소복 입은 여인은 폭력적이었던 죽은 남편이 다시 살아날까 무섭다면서 새끼주를 주며 시체를 꽁꽁 묶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집에는 사람이라곤 이제 막 남편을 잃었다는 여인 한 명 뿐이었습니다. 해는 점으로 사방이 컴컴하고 바깥에는 수산한 바람이 소리를 내며 분위기를 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다 여인이 건네준 새끼줄은 왠지 좀 부실하고 약했습니다. 박문수가 찜찜한 기분으로 죽음을 만지니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그런지 온기가 약간 느껴졌습니다. 박문수는 뭔가 느낀 바 있어 돌쇠에게 단단한 새끼줄을 구해 가져오라고 몰래 지시했습니다. 여인은 계속 흐느끼며 슬퍼했고 적막한 밤하늘에는 구슬픈 곡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가 새끼줄을 구해왔다고 은밀히 말하자 박문수는 그것으로 시체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여인은 박문수에게 다가와 자기 집안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밤 자정에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관습이 있다면서 시체를 지고 절벽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문수가 어째 집안에 사람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오늘 급한 일이 생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다른 곳에 갔는데 하필 이때 남편이 죽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살해는 충분히 하겠다며 수고스럽지만 서둘러 시체를 운반해 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박문수는 여인이 시키는 대로 시체를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절벽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절벽에 다다를 무렵 시체가 눈을 번쩍 뜨더니 고함을 지르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시체가 내지르는 소리에 놀라 쓰러졌을 것입니다. 느닷없는 외침에 박문수 역시 깜짝 놀랐지만 계속 경계해왔던 터라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시체처럼 있었던 남편은 새끼줄을 끊으려 했으나 낡은 새끼줄이 아니었기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와 돌세는 합세하여 남편을 제압하고 여인도 묶었습니다. 이들을 취조한 결과 이 부부는 이런 식으로 장사꾼들을 속이고 유인해 절벽에서 죽이고 그 물건을 차지해왔습니다. 미역장수의 형도 이 수법에 걸려 죽었으며 강가에서 발견된 처참한 시체는 그렇게 희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역장수의 형은 절벽 중간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부부의 집으로 가서 곡관을 살펴보니 소금과 미역, 생강에서부터 갖가지 물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방안의 반다지에는 부부가 상인들로부터 빼앗은 엽전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이들 부부를 광가에 넘겼으며 주막에서 기다린 미역장수를 찾아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미역장수는 감사함을 표한 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18세기 중역 1737년 호서호사로 임명된 박사창이 충청도를 암행할 때의 일입니다. 호서는 의림지 서쪽 지역, 즉 충청도를 이루는 말입니다. 박사창은 길을 걷는 도중에 심한 흉통을 느끼고 주저앉았습니다. 흉통은 습담이나 오열이 몰리는 따위 이후로 가슴에 경맥순환의 장애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흉통은 때로 설사를 일으키는데 이 설사를 본래는 지치다라고 말했습니다. 1527년 최세진이 지은 한자학습서 훈몽자회에도 지칠설, 지칠사로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차례 설사하면 급격히 피곤해짐으로 후에 지치다라는 말은 피곤하다라는 의미로도 쓰게 됐습니다. 이렇듯 의외로 무서운 흉통은 박사창에게 고질병이었으며 평소에는 흰죽한 보시기를 먹으면 곧바로 진정됐습니다. 그렇지만 길에서 흰죽을 구할 수 없기에 박사창은 있는 힘을 다해 민가를 찾았습니다. 산석이라 민가는 보이지 않았고 다행히 이제 막등불이 켜진 사찰이 보이기에 그리로 흉겹게 갔습니다. 사찰 앞마당에 서 있는 승려는 삼실을 꼬고 있었고 앉아있는 중은 담배를 피웠으며 늙은 중은 누워있었는데 셋 모두 기진백진한 나그네를 보고도 모른 채 했습니다. 박사창은 다급한 표정으로 부탁했습니다. 길가던 나그네로 병세가 위급한데 흰죽 한 보시기 정도를 삼키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죽소이다. 살려주시오. 나그네의 뜬금없는 흰죽 타령에 승려들은 모두 차갑게 웃었고 한 승려가 무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밥을 구걸한다면 모를까? 그는 무슨 흰죽을 말하오? 아침밥은 감히 바라지도 않소. 내 목숨이 총각을 다투고 있소이다. 박사창은 거듭 흰죽을 애걸했지만 중들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곧 끊어져 죽을지도 모를 박사창은 기절했다가 한참 지나서 가까스로 깨어났습니다. 박사창은 생각을 받고 읍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한 승려가 심리라고 대답하자 박사창이 이어 말했습니다. 내 병세가 묵시 위급한데 마침 읍내에 친한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급히 연통해 주시오. 승려가 누구냐고 묻자 박사창은 이방으로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관하의 이방이라는 말에 승려들은 나중에 후환이 생길까 싶어서 연통해 주겠다면서 박사창에게 내용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박사창은 종이를 달라고 부탁한 뒤 어두우란 단한 글자를 써서 건네주었습니다. 젊은 승려 두 명이 횃불을 들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밤중에 승려로부터 종이 한 장을 받은 이방은 처음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인상착의를 들으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서에 적힌 암자의 의미를 파악하고는 깜짝 놀라 사또를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암행어사임을 암시한 글자가 틀림없었던 까닭입니다. 잠시 후 횃불로 가득한 불빛이 하늘을 밝혔고 읍내가 크게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승려를 따라온 하인들이 사찰로 들어서며 큰 소리로 어사또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에 쓰러져 있는 박사창을 발견하고 급히 불당해 자리를 깔았습니다. 이어 고울사또가 들어와 박사창을 아련했습니다. 박사창은 어서 흰죽을 끓이라고 급히 명하였습니다. 하인들은 서둘러 흰죽을 끓여 바쳤고 박사창은 한 보시기를 삼키고서야 비로소 크게 탈났던 몸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박사창은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즈음 암행오사라는 말에 놀란 중들은 이미 모두 숲속으로 도망쳐 숨었습니다. 오면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노라. 박사창이 이런 명을 내리자 하인들을 통해 그 말을 전해 들은 중들이 사찰로 돌아와 들 아래에 엎드려 죽기를 정했습니다. 박사창은 우두머리 승려 3명에게 총보를 내려서 훗날 같은 잘못이 없도록 경계하고 이튿날 새벽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박사창은 2년 후인 1739년 동네부사로 부임했을 때 인진왜란 후에도 일본인의 작폐가 심한 사실을 알고 일번보다 우수한 군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무기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변방 국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1740년 동네부지를 편찬했는데 이는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동네부 읍지입니다. 전설야당. 며느리의 유혹인가 시아버지의 음력인가 박문수는 어느 날 밤 신척 한 사람으로부터 경상도 함량의 과부된 며느리를 데리고 사는 권진사라는 자가 있다 더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말을 듣고 그냥 한 집에 산다는 게 아니라 야릇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침 이튿날 박문수는 어사로서 영남지방 암행을 떠나게 됐기에 그 일을 알아버리라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허름한 차림으로 함양 땅에 들어선 박문수는 동네 어귀에서 마을 농부에게 권진사 대기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농부는 못마땅한 눈초리로 박문수를 훑어보더니 저기 뽕나무 숲속에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진사는 무슨어로 죽을 진사냐고 혼자 말하듯 내뱉었습니다. 박문수가 그 이유를 묻자 농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박문수가 조금 걸어가다 만난 두 번째 농부에게 권진사 집을 묻자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며느리를 데리고 사는 놈이 무슨 진사냐는 비아냥 어린 말을 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세 번째로 만난 사람에게도 권진사 집 위치를 물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이러미로 권진사는 며느리와 불륜관계에 있으리라는 추론이 나왔습니다. 권진사 집은 마을 한쪽에 있는 기와집이었고 주변에는 뽕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주인을 찾아 들어가니 마당에 권진사와 며느리가 함께 멍서 위에 늘어놓은 뽕잎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권진사는 60 가까운 나이로 보였고 며느리는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박문수가 권진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노저도 떨어지고 몸도 지친 과객인데 댁에 좀 머물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진사는 불편한 기색 없이 손님을 사랑채로 안내했고 이내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박문수가 식사를 마치자 권진사가 찾아와 같이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문수의 눈에 권진사는 탐욕과 거리가 멀고 학식 높은 선비로 보였습니다. 고독하신 듯한데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시면 어떻겠습니까? 박문수가 이렇게 말하자 권진사는 자신이 불민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며 자세한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벼슬도 이루지 못했으며 아내와 이별한 채 장성한 아들까지 이뤄 혼자 된 며느리와 살림하는 신세가 철양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권진사가 방을 나간 후 박문수가 문틈으로 밖을 살피니 권진사는 위체에 딸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앞마당 뒤 등불이 켜진 안방에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거의 뜬 눈으로 지내다시피 밤을 보냈고 새벽달기 울자 졸린 눈을 비비며 밖에 동정을 살폈습니다. 권진사가 자기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앞마당을 지나 대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 방으로 바로 들어가지를 않네 박문수가 들창을 열고 집 밖을 보니 권진사는 옥나무 사이로 자기 집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사방에 인적이 있는지 살피는 것으로 보였기에 몰래 안방으로 들어가기 위한 권진사의 사전 점검으로 박문수는 예상했습니다. 권진사는 곧 집으로 돌아와 안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권진사는 안방마루 근처에서 에헴 에헴 가볍게 헛기침을 두 번 했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아무 동경이 없자 권진사는 가지고 있던 담뱃대로 또 또 마루를 두 차례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방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술상을 마루로 내왔습니다. 권진사는 술을 두어 잔 따라 마시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소문대로의 야릇한 관계도 아니었고 평범한 행동도 아니었으니까요. 아침이 되자 권진사는 밖으로 나가서 옹잎을 땄어 안방으로 가져다 주었고 며느리는 그걸 받기를 거듭했습니다. 권진사와 며느리는 누에를 기르고자 밤낮으로 애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방마루에서의 새벽술사는 무엇이란 말인가? 박문수는 의문을 품은 채 다음 날도 두 사람을 지켜보았으나 그 어디에서도 야릇한 관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박문수는 며느리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흘 동안 권진사는 날마다 새벽 닭이 울면 집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서 헛기침과 담뱃대로 마루 두드리기를 대풀이했습니다. 박문수는 그 점을 노렸습니다. 권진사처럼 차려입고 얼굴에 수영까지 붙인 후 첫 닭이 울기 전에 안방마루 근처로 가서 헛기침을 두 번 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기에 이번에는 권진사처럼 담뱃대로 마루를 두 차례 두드렸습니다. 그때서야 안방에서 기척이 있더니 며느리가 술상을 내놓았습니다. 박문수는 행여 편장을 들킬까 싶어 한 손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술상을 내려놓을 때 재빨리 다른 손으로 며느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만약 평소 두 사람이 야릇한 관계였다면 뭔가 반응을 보이리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흠친 놀라 뒤로 물러서며 손을 뿌리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어 문골이 잠그는 소리와 함께 여인의 흐느낌이 박문수 귀에 들렸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른 자기가 머무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직후 첫 달기 울자 권진사가 일어나 습관대로 새벽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집 밖에 나갔던 권진사가 안방 옆 마루를 담뱃대로 두드렸으나 며느리는 방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흐느껴 울자 사정 모르는 권진사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계속 흐느껴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아침 밥도 짓지 않았으며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손님 식사 대접을 못하게 된 권진사는 박문수를 찾아와서 며느리가 아픈 모양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박문수는 실례지만 여쭙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권진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깊은 밤중에 안방을 뜨나든다고 오해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요? 권진사는 잠깐 당황했지만 이내 차분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혼자 된 며느리를 탐내는 못된 놈들이 있을까봐 닭이 울 주움 집 주변을 순찰하는 것이고 새벽마다 안방 마루로 가서 호끼침으로 아무 이상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누에를 기를 때 술 냄새가 소독도 되고 좋다기에 누에에 밥을 줄 시간에 며느리를 깨울 겸 새벽 술상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권진사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이상한 소문이 나도는 바람에 아녀자처럼 들어앉아 지낸다며 신세를 한탄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방문수는 어사출두를 하고 권진사 집에 좌철을 차렸습니다. 미리 약속해둔 설이 역절이 모여들었고 코울 원님과 아전들까지 찾아와 대령했습니다. 어사또은 마을의 주요 인물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게 한 후 다음과 같이 호령했습니다. 원진사가 며느리를 취행한 일이 직접 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아무도 없자 어사또은 남녀 양민 모두를 불러 주상같은 위험으로 같은 말을 했지만 역시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사또은 사람들이 중구남방 헛소문으로 결백한 양반에게 누명을 씌웠다며 고통쳤습니다. 이어 며느리에게 손목을 잡은 사람은 자신이었고 암행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이었노라 말했습니다. 이로써 권진사와 며느리의 억울함이 밝혀졌습니다. 조선 중엽의 일입니다. 기니를 겨우 이어가며 사는 어려운 처지에 가난한 한양선비 김우황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의 딸에게 혼처가 생겼는데 혼수를 마련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마시에는 합격했지만 아직 대과를 통과하지 못해 표술이 없는지라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청빈한 선비 김우황은 국료 지책으로 평안도 북쪽으로 가보겠노라 결심했습니다. 강계부사로 있는 이종사촌을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다석한 혼수에 쓸 돈을 얻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는 이웃집에서 말 한 피를 빌려 천리 길을 달렸고 며칠 만에 강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종사촌인 강계부사를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이른바 홍금이 엄중에서였습니다. 홍금은 관청에서 자빈의 출입을 금하는 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문지기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해도 포무지 들어오라는 기별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초조히 기다리는 가운데 노잣더니 줄어들면서 김우황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일단 말을 팔아. 그 돈으로 버텨야겠어. 때는 겨울이라 북쪽 지방 추위는 상당히 매서웠습니다. 자신이 찾아왔다는 말만 제대로 전달되면 강계부사가 곧장 달려 나오리라는 확신에 날마다 관청을 찾아갔지만 문지기는 매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문지기는 사또가 아무 말씀 안 하시니 자꾸 와서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웃어. 힘없이 돌아선 김우황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나누는 대화에서 사또에 대한 좋지 못한 평판도 들었습니다. 부당한 세금 징수에 대한 불만과 사또의 허래호식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팔소리가 요란스럽게 나며 무슨 큰 행차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거리는 떠들썩했고 김우황은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김우황은 울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급히 김 옆에 나가 서서 행차가 자기 앞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부사를 만날 길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끄러움과 어색함을 무릅쓰고 부사의 행차 앞으로 뛰어나섰습니다. 강계부사는 김우황의 얼굴을 보더니 하인을 시켜 한쪽 구석방으로 안내하게 했습니다. 김우황은 풍명스러운 부사의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부탁하러 온 처지인지라 우울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부사가 왔고 이어 저녁 상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부사의 밥상과 김우황의 밥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부사의 상은 산해진미인 반면 김우황의 상은 보리밥에 된장찌개가 전부였습니다. 일부러 김우황을 욕보이려 함이 분명했습니다. 김우황은 분연히 자리를 차고 일어나 어찌 나를 이처럼 대할 수 있는가. 나며 일갈하고는 밥상을 내동댕이쳤습니다. 부사는 크게 노하여 하인을 불러서 김우황을 끌어내게 한 다음 코울 밖으로 추방하라고 명했습니다. 통인 및 사령에게 개처럼 잡혀 끌려 쫓겨난 김우황의 마음은 갈갈이 짖긴 옷자락처럼 아팠습니다. 얼마쯤 내몬 관석들은 김우황의 사정이 딱해 보였는지 상기슬개서 그냥 가라고 놓아주고 돌아섰습니다. 눈바람이 거세게 불어 몹시 춥자 김우황은 근처를 두리번거려 발견한 집을 찾아갔어 길 잃은 낙은애라고 둘러대며 잠시 쉬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우황이 처참해진 신세를 한탄하는데 누가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아까 관가 하인에게 쫓기신 어른이 여기 와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여인의 이같은 물음에 김우황을 방문을 열고 나가 자신이라고 밝히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무척 아름답게 생긴 여인은 대답도 없이 서슴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와 인사를 올리고는 광기홍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도는 아까 김우황이 권욕당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분하게 생각했으며 한편으로는 상을 내동댕이 치고 통쾌히 꾸짖는 기상이 마음에 들어 일부러 찾아왔다면서 술을 한잔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홍도는 김우황에게 자기 집이 이곳에서 멀지 않으니 잠깐 행차하여 몸을 녹이는 게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머물 것 없는 처지의 김우황으로서는 마달 이유가 없기에 따라 나섰습니다. 집에 도착한 홍도는 김우황을 깨끗한 방으로 안내한 다음 푸오구로 가서 진수성찬을 차려 가져왔습니다. 홍도는 무슨 곡절로 그런 큰 권욕을 당했냐고 물었고 김우황은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한 원앙처럼 한 이불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홍도는 김우황에게 노잣돈을 넉넉히 주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첩이 님의 상을 배웠건대 포위로 그냥 지낼 뿐이 아니옵니다. 훗날 귀하게 되었거든 첩을 잊어버리지 마시옵소서 포위는 벼슬 없는 선비를 이루는 말이니 김우황의 출세를 예감한 말이었습니다. 김우황은 홍도에게 여러 차례 고맙다고 말한 후 서울로 향했습니다. 김우황은 딸의 혼인을 치른 후 강계부사에게 당한 권욕과 수치심을 덜기 위해 쥐약 불문하고 학문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이드메인 1681년 신년문과에 합격했고 김우황은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승문운정자로 벼슬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우황이 본의되어 숙종을 실입하게 됐는데 그를 잇던 임금이 민간 사정을 알고자 하니 좌우에 있는 신하들에게 돌아가며 이야기를 하나씩 하라고 명했습니다. 김우황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 지난해 겨울 추운 날 강계에서 당했던 일을 그대로 아뢰웠습니다. 숙종은 별다른 말 없이 잠자꼬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숙종은 김우황에게 봉서를 하나 건네주며 가지고 나가서 열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김우황이 집에 와서 보니 평안도 아메호사를 제수한다는 전교였습니다. 김우황은 다시 골내에 들어가 임금에게 공손히 절한 후 추위와 마패를 받아 역마를 타고 가장 먼저 평안도 강계로 향했습니다. 강계에 도착한 김우황은 혜진각과 떨어진 옷차림으로 기생홍도를 찾아가서 짐짓홍도의 뜻을 떠보려고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난해 겨울 그대가 준 돈은 중도에서 만난 도적에게 모조리 빼앗겼고 집에 올라갈 수도 없어 여기저기 떠돌다가 마지막으로 그대 얼굴이나 한 번 더 보려고 염치없이 찾아왔소. 말을 마친 김우황은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지만 홍도는 거지나 다름없는 차림에 김우황을 보고도 반갑게 맞아주면서 조금도 개의치 않고 도리어 위로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운수가 사납네요. 그러나 사람이란 궁달의 때가 있는 법이니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궁달은 가난함과 부귀함을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홍도는 김우황을 방으로 안내한 후 예전처럼 부엌으로 들어가 상이 휘어지도록 술과 고기를 내놓았습니다. 홍도의 따뜻함에 놀라고 감동한 김우황은 당장 사실을 말하려다가 천천히 밝히리라 결심하고 일단 두 사람만의 뜨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차례 격정의 시간이 지나자 긴장 풀린 김우황은 먼저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홍도는 거덕과 달리 김우황의 속옷이 멀쩡하고 깨끗한데다 얻어먹는 거린치고는 훤칠한 기상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여 슬그머니 일어나 김우황의 옷소매를 더듬었더니 묵직한 뭔가가 잡혔습니다. 홍도는 그걸 보지 않았어도 어사만 지니고 다닌다는 마패임을 직감했습니다. 흥분한 홍도는 잠든 김우황을 흔들어 깨워 물었습니다. 무슨 연유로 소첩을 농락하셨나요? 이 물건은 무엇이옵니까? 김우황은 그제야 빙글에 웃으며 전우사를 이야기해줬습니다. 이튿날 김우황이 동원에 거침없이 들어가자 강계부사는 거만하게 앉았다가 당장 저놈을 내쫓으라고 호룡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재 끝나기도 전에 아메오사 출두야 하는 소리가 산문 밖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동원 마루에 오른 김우황은 새파랗게 질린 강계부사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어 평안도를 암행한 후 한양으로 돌아온 김우황은 숙정께 아래오 은인인 기생홍도의 기적을 없애고 서울로 데려다가 소실로 삼아 함께 지냈습니다. 김우황은 여러 판선을 두루 거친 뒤 우의정까지 올랐지만 평생을 청빈하게 살았습니다.